세븐틴 아 좋네요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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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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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만의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겸 MCD 겸디입니다 겸디 좋다 오랜만에 저희가 세미콜론 활동 때 이후로 그때 했었나 둘이요?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케미 한번 보여드리죠 처음 시작이 뉴색코 같았어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캐치를 해주셨네요 뉴색코라고 들어서 뉴색코가 뭔가 했네 뉴색코가 뉴스 앵커의 조금 줄인 느낌 오늘 녹화의 유머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터지고 있어요 아주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예요 이제 곧 세븐틴스 헤븐 앨범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앨범 콘셉트에 맞는 아주 성대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바로 메인 존 그리고 스테이지 포토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소리가 너무 작아요 준비됐어요? 예 자 캐럿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헤드라이너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원유 씨부터 원유 원유 씨부터 원유 씨 원유 원유입니다 원유 원유 네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승관이 오늘 잘생겼어요 땡큐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버논입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리액션이 너무 없어요 대부분 한 분 한 분 인사할 때마다 그러게요 저희가 10년 본 사이여도 예 그래도 리액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아주 진행 좋아요 아주 진행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정한 씨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팀 디에잇입니다 와우 디에잇 디에잇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살롱 드립 세븐틴 멋있다 야 안녕하세요 세븐틴 쥔입니다 야 국제영화제 야 문 배우 문 배우 문 배우 리부즈 서비스 아 좋습니다 우리 헤드라이너 분들 자기소개를 모두 봤고요 하지만 저희 헤드라이너는 캐럿들이죠 맞죠 캐럿들 자기소개 부탁해요 아 아 아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뭐죠? 저희가 개인 인사를 안 했어요 아 저희가 안 했네요 저희도 그래도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해요 아 디노 씨 먼저 아 네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아 사실 이제 MC는 리액션을 말 안 했었고 헤드라이너 분들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제목 좋네요 막내를 사랑하는 이 마음 아 도겸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MC 겸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자 먼저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지 씨 네 미니 11집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니 11집 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돼 좀 정해진 걸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 가나요? 아 둘 다 오늘 둘 다 저게 저게 정해진 걸로 간 다음에요 개인적인 마음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세븐틴 세븐 더할 나위 없이 매우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인 세븐세븐을 세븐틴만의 의미로 바꾼 그런 앨범이고요 네 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지금 세븐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에서 시작된 앨범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세븐틴으로 하여금 행복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캐럿들이 그런 마음을 가득 담은 앨범이니까요 고개 포인트죠 고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멤버도 에너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브도 좋고 혹시 지금 우지 씨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요? 예 캐럿들에게 하고 싶은 지금 우아해 우아해 좋다 우아해 우아해를 가득 담은 연습할 때 많이 힘드셨어 많이 텐유 끌어올려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 예예 너무 막 안 그러셔도 되니까 아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아 왜냐면 아 왜냐면 저희가 지금 MC를 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컨셉을 맞췄어요 아 저는 감초고요 아 쌈장입니다 쌈장 감초 감칠맛이 이제 더하는 MC를 보이죠 주 주 메뉴가 없는데 주 메뉴 주 메뉴 주 메뉴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아 저희를 메인드시라는 저희를 더 맞게 해주는 메인드시의 역량 저희는 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인 에베로스터의 최고의 자세 맞습니다 근데 맞는 거 같아요 세븐틴의 쌈장 쌈장 네 세븐틴의 쌈장 아 저 딱 쌈장 같은 거 쌈케이로 불러주세요 쌈케 자극적이에요 자극적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틀곡 음악의 신 일단 곡명부터가 너무 센스 있고 대박 냄새가 나는데 분명 좋죠 네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좋죠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좋아 자 음악의 신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자 우재씨 음악의 신은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의 신은 세븐틴이 말하는 행복의 에너지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축제 같은 그런 곡입니다 페스티벌 같은 네 이 앨범 회의할 때 이제 맨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좀 세븐틴이 얘기하는 행복을 좀 그려보자 회의할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넓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참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힘든 질문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게 이제 무대 위에서 세븐틴과 캐럿으로 만났을 때 그 순간이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서로 모두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어주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 환경이 그래서 음악이 만약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참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단문곡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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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궁금한 게 음악의 신 작사에 쿱스 형이랑 민규 형, 버논 형도 참여를 했다고 약간 뭐 에피소드나 좀 작사 있을 때는 좀 어땠어요? 저희는 이제 음악의 신이라는 그 제목과 그 저희가 써야 할 가사 이외의 가사가 다 나온 상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 파트를 각자 이렇게 써봤는데 버논 씨 파트가 너와 내가 모르는 사이여도 춤출 수 있어 모르는 사이여도 춤출 수 있어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게 모르는 사이여도 음악이 있으면 우리끼리 흥겹게 행복하게 음악의 신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그 가사의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딱 축제는 저는 궁금했던 게 음악의 신이라는 제목이 좀 파격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캐럿 분들도 좀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그렇죠 딱 이 제목을 정한 이유나 뭔가 그런 감명받은 변호신 사실 이제 제목을 먼저 정했다기 보다는 거의 동시긴 한데 가사 그 이제 후렴 가사 있잖아요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주는 메시지 이 워딩이 제일 처음으로 나왔어요 멜로디와 함께 그래서 이게 메인이 되다 보니 사실 제목은 음악의 신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 양심이 좀 찔리기도 했어요 왜요? 이게 손오공도 약간 물음표를 회사에다가 띄우게 만들었는데 아 이게 2연타로 물음표를 또 띄우게 만드는 게 조금 근데 그 물음표를 온점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그래서 뭐야? 뭐야? 도겸이 형 오히려 뭐야? 뭐야? 오히려 물음표를 알아봐 나영이 가봐 내가 바로 물음표를 눌렀어 나 진짜 엠씨 물음표를 눌렀잖아 물음표를 온점으로 찍게 그냥 끝내버렸던 거 도겸이 뭐야? 물음표를 온점으로 찍게 엠씨 뭐야? 야 뭐야 암튼 그래서 파일로만 날리니까 파일에 이제 음악의 신 해서 가이드 이렇게 가니까 이거 제목 이걸로 갈 거냐 해서 가사 내용을 어떻게 갈 건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의미를 들으면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한테도 처음으로 딱 보내줬을 때도 저희끼리도 반응이 진짜 물음표였잖아요 그렇죠 제목만 봤을 때 그리고 사실 트랙리스트 이미지가 공개가 되는 순간에도 야 이건 진짜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된다 텍스트로는 근데 웃겼던 게 캐럿들은 솔로공이 너무 세서 그런지 이 음악의 신은 생각보다 쏘쏘하네 이런 반응도 좀 계셨어요 아 그래? 손오공이 손오공도 잉 했는데 우리를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았으니까 음악의 신도 좋은 거라고 납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음악으로는 실망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수록곡과 유닛곡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희 첫 번째 트랙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깔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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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좋아해 나 이 노래 잘하네 S.O.S 제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네 니트 미쳤다 S.O.S 딱 여기까지 나왔구나 이번 곡은 민규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네 1등이었어요 제일 좋았던 음악의 신을 듣기 전에 딱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너무 좋다 이걸로 퍼포먼스 하면 너무 멋있겠다 이런 걸 상상을 했었고 네네 뭐 저희끼리도 이제 계속 S.O.S 얘기하면서 언젠가 무대에서 하면 너무 멋있겠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빨리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디노 씨가 지금 S.O.S를 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S.O.S를 청하고 싶다 디노 씨가 힘들 때 S.O.S를 청하고 싶은 사람? 저는 S.O.S 청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호시왕이죠 아 S.O.S 뭐야 언제든지 치세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뭐 방송 오기 전에 뭐 콩트를 마치신 거예요? 네 뭐 짜고 오신 거예요? 네 뭐 이런 게 티키타카가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럼 S.O.S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3번 트랙 들어서 들어보시죠 Let's go Let's go 아 아 이 노래도 좋아 Diamond Days 네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간 내 아 아 쿱스 담당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노래가 네 네 푹 이거를 진짜 실패 이렇게 녹음하고 아니요 다 해서 잘라서 얘기해 오케이 자 오히려 waar alpha 여기 이 파트가 진짜 좋았던 게 녹음 할 때 네 자 오케이 끝 타북도 해야 하나 붙이실죠 파 ye 아 아 쇼핑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노래를 무대 위에서 하게 된다면 다같이 라이브를 해보는 걸로 다 라 라 데뷔 앨범의 수록곡 중에 샤이닝 다이아몬즈를 샘플링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데뷔 8년 차, 9년 차이지 않습니까? 9년 차가 된 지금을 봤을 때 그 당시와 달라진 현재의 이런 상황에서 좀 재해석을 하지 않았나 이거 캐럿분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이것도 뭉클한 게 있어요 감사해요 캐럿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내가 저번에 옛날에 갑자기 카톡에다가 멤버들 보고 싶다고 막 올렸었던 적이 있을 거야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때가 차에서 저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약간 올라왔구나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진짜로 음악이 주는 힘이 진짜 된다 멤버방에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시험한테 메시지를 감사하다고 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 노래가 확실히 좀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좀 요소들이 있는 노래가 확신이 저는 이 노래가 진짜 울컥해요, 진짜 근데 캐럿들로 진짜 울컥할 것 같은 게 이게 그 샤다의 원곡 가사가 조금 디벨롭 된 거잖아요 그... 살짝 바뀌어서 살짝 바뀌어서 근데 그게 진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 실제로 샤다 샘플링이 들어가야? 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거기 딱 들을 때가 약간 좀 소름 돋아, 약간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시절 사운드잖아요, 약간 맞아, 맞아, 맞아 자, 좋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곡이었고요 자, 이제 그럼 유닛 곡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뽀뽀팀, 유닛 곡 렛츠고! 백댁! 렛츠고! 백 투 백! 백 투 백! 컨디션 안 좋겠네 컨디션 너무 좋은데? 그러면 제가 네, 어머니 숙소 못해 미신 한 번 무조건 걸 처리 설렘네 핸즈우! 우후 우후 이야, 멋있어요 아, 반찬 집이나 백 투 백! 아, 디퍼! 오우! I don't understand, 바랄러뷰가 더 높은 거 같아 그게 더 높아요? I don't understand 때가 좀 높았죠 음역대는 높았는데 아무튼 이거 백투백도 어려웠는데 이제 간단하게 호시 씨가 또 백투백을 소개해 주시면 백투백?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백은 서로 등을 맞대고 모습을 모티브로 한 곡인데 약간 등을 맞대고 약간 좀 뭔지 알죠? 기대해서 서로 의지하고 약간 사방에 저기 둘러싸였을 때 서로를 의지하면서 가는 그 그림을 놓고 아 그거 그때 작사 때 같이 했었거든 노래방 가서 발라드 부르면 나오는 뮤직비디오 속에 약간 느와르 장면속, 친구의 장면속 그런 영화 친구의 이런 약간 거짐토리에서 춤을 맞대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료만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그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네 컨디션이 안 좋네 감기 걸려오는데 그러네 아 목 좀 안 끼세요 감기 걸렸는데 그래서 슛 들어가면 바로 그냥 슛 백투백이에요 백투백 멋있어 아니 근데 둘이 날씨를 말하네 백투백 녹음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번에는 전 개인적으로 디에잇이 형 녹음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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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슈 거기 부분이 진짜 높은 부분이고 높아요 어려운 부분인데 진성으로 꽂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녹음할 때 좀 괜찮았어요? 저도 사실 원래 가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질어버리니까 그걸로 이제 쓰셨어요 아 레벨업을 했구만 진성으로 시도한 건 디에잇이의 그 그게 제가 녹음할 때 가성보다 진성 더 잘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딱 그 의미로 그래서 잘 활용을 해주셔서 근데 저는 진짜 퍼포팀이 나날이 진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같은 멤버 입장이지만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리스펙하고 너무 대견하고 이제 그냥 퍼포팀이라고 그냥 뭐 퍼포먼스적으로도 말고 노래 자체가 진짜 보컬 퀄리티로도 굉장히 좋다고 객관적으로 진짜 저번 앨범부터 그랬지만 퍼포팀 음악이 이제 레벨이 가장 높아요 고퀄적인 스킬적인 레벨로 제일 어려워요 항상 근데 그 멤버들 각자만의 표현하는 능력들이 너무 디테일이 좋아서 저는 콘서트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팩트팩도 풀 버전이 좀 기대가 되는 네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럼 다음 힙합 팀 곡도 함께 들어볼까요? 힙합 들어볼까요? 아 아 노래 좋아요 야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어 TK TK 눈이 저렇게 찍으면 멋있겠다 아이 TK 눈이 좋은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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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멋있어 괴물 같긴하다 번로나 번로나 야 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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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씨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 곡은 레트로하고 컨셉츄얼한 무대 힙합곡이고 그다음에 힙합팀의 여유로운 태도와 성숙해진 사인사색의 플로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힙합팀 노래 진짜 다 좋아하는데 이 몬스터가 가장 뭔가 약간 좀 신선하고 충격적인 곡이라고 재밌죠 이거 만들면서도 진짜 재밌게 만들었어요 재밌게 만들었고 엄청 많이 바뀌었고 트랙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애초에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약간 공연을 생각을 하면서 좀 기획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장난도 진짜 많이 쳤었고 네 진짜 애들끼리 장난치면서 너무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그러니까 더 좋은 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매번 나는 힙합팀 노래 제일 내 취향 쪽이라 나오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앨범 나오면 나는 힙합 노래 부터 들어 아 진짜요? 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바이브니까 힙합팀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러디 나오기 전에 그 티저부터 신선해서 그 때릉때릉때릉 아 그거부터? 샘플링 맞아요 그 스트랙 샘플로 떴을 때도 이제 표음들이 반응이 제일 좋았잖아요 이 곡도 타이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죠 네 아 정말 이야 역시 멋있는 힙합팀이었습니다 마지막 유닛 보컬 팀 곡도 들어볼까요? 레츠고! 도영아, 너 최고다. 하품은 또 이 파라매가 또 무게 길게 나왔잖아요. 이제 또 여기서. 쇼, 쇼 호스트인가요? 자, 약 판매 중 바로 올라올라 하십시오. 이야, 근데 하라매를 너무 잘 정한 것 같은 게 하품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안 나는데요. 영혼이 너무 있어. 그게 영혼이 너무 있어. 근데 진짜로 하라매를 너무 잘 뽑았어. 감사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긴 했어요. 오지 씨가 또 이 부분을 좋아하시잖아요. 좀 그 고조되는 그 연주를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많이 안 들려주는 게 이 곡은 좀 좋지 않을까. 목적이었나. 저 이 노래를 듣는데 약간 펀치라인이 아, 맨. 저희 참 그런 걸 좋아해. 단독 짝사스. 참 좋아해, 그런 걸. 간만에, 간만에. 생각보다 간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간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맞아. 생각보다 간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한 게 너가 많으니까 공개 안 된 노래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 중에는 혼자 쓴 가사는 좀 오랜만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내가 웃긴 게 개인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듣는데 정환이 형 경험하게 신이 떠올려지는 거야. 아, 하품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제일 좋아해요, 앨범에서. 아, 진짜요? 하품을. 계속 하품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곡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컬팀 곡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 맞아요. 나는 가사. 가사 중에 이 하품을 표현하는 그 가사 있는데 예술이에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서 표현하는 거야? 정말 너무 시적이고 너무 그 하품, 너무 흔한, 흔한 어떤 우리 일상생활 꼭 해야 할 행동이지만 그걸로 사랑으로 어떤 연기까지는. 저도 이거를 꼭 이 노래를 들을 때 이 하품을 어떻게 풀었을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을 때. 이 노래는 정말. 그래서 우리 승관이. 승관이, 승관이가. 아니, 다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승관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하셔도 돼요. 승관이가.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 멤버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저도 딱 우지 형이 이거를 툭 보내줬거든요. 맞아요. 개인 메시지로. 제가 이제. 노래 만든 다음 날 보내줬어요? 네, 쉬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냥 첫, 저는 딱 플레이하고 이제 그 연주 소리가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소절에 그냥 바로 눈물이 팍 났어요. 이 못난 사람 이거 날 쉬는데도 날 울리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그냥 농담식으로 말을 했는데 진짜 이 노래는 뭐 진짜 우지표 이 발라드 감성곡에 또 이제 진짜 최. 정점을 찍은. 정점을 또 이번에 또 찍어주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아니요, 정점은 더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아직 정점이 아니죠? 그렇죠. 늘 그렇겠지만. 현재 정점. 현재 정점, 오케이. 네, 정말 여기까지 저희가 유니팀별 곡을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대망의 마지막 트랙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렛츠고. 아, 너무 좋죠. 좋죠, 이거. 이 노래를 6년째 마지막에 하고. 시작. 헤드라이너 들어봤습니다. 박수. 근데 이거 만들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퍼포틴 거 작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페스티벌 콘셉트이니까. 야, 헤드라이너 해가지고 웅장하게. 이거 하자 이렇게 그랬는데. 쓰다가 그게 이제. 그랬어? 아니, 그 우지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헤드라이너는. 우리가 생각하는 헤드라이너야. 강렬한 헤드라이너야. 우리가 이 축제의 헤드라이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얘가 해석한 헤드라이너는. 우리의 헤드라이너는 캐럿이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약간 형만. 숨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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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 숨겨 들어가 있어.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게. 이제 앨범이 페스티벌의 앨범을 꾸미자 해서. 마지막 트랙은 꼭 이 제목으로 갔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하고 갔어요. 제목 먼저 생각하고. 제목 먼저 헤드라이너인데.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드라이너라는 제목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헤드라이너. 약간 이런egan 현관하다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어흐으으으으으으으 ou 아니 왜 마 bulletработ miss. 경우에는 뭐 어디까지 나오세요. 나중에 호시가 헤드라이너 한번 만들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좋아 하실 것 같은데. 호시 형 같에 사람들 풀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느러니까 너무,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뭔가 오글거리더라고요. 아 reserves. 너무 오글거려서, 우리가 주인공, 워 이게 잘 안 되가지고. 참 다르다 진짜 그래서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해봤죠 공연장을 우리가 헤드라이너일 때 공연장을 우리는 가잖아요 근데 캐럿들이 우리를 보러 그 헤드라이너를 보러 오는 거지만 반대로 우리가 캐럿들을 보러 가는 거잖아 우리 있잖아, 솔직히 얘기하자면 공연하는 날 우리가 캐럿들을 보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치니까 입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 캐럿들은 무대를 보면서 열광하지만 우리는 객석을 보면서 열광하거든 그렇죠, 맞아요 가슴이 뛰죠 배운 변태 어쩌면 좋지? 이렇게 곡 설명을 하고 많은 곡을 듣다 보니까 빨리 뮤비를 보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디노가 힘이 너무 많이 빠진 거 같은데 괜찮아요? 저요? 저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디노는 감초여서 그렇게 뽑는데 가끔 나와야 돼요 만약에 둘이 다 와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역할이 있습니다 감초 식초 아닌가요? 그래서 뮤비를 기다리면서 어떤 걸 할까요, 도겸 씨? 저희가 일단 티저 영상을 먼저 함께 볼 건데요 네 바로 푸쉬업! 오케이 케미스트리가 잘 나오는 분이잖아요 케미스트리 정말 개인적으로 감독님 진짜 이뻤습니다 이게 뷰가 저희가 또 헝가리에서 찍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헝가리 구다페스트에서 진짜 리얼 비유자인데 구다 어, 쿱스 형 헝가리도 갔다 온 지 벌써 한참 늦게 됐죠 꽤 됐죠 이야, 너무 좋아할 거 같아 와! 시간이 너무 빨라 그래, 이제 이야, 또 우리 형가리 있는 아이들과 함께 맞아요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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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이 씬 너무 좋아요 미쳤죠? 네 잘한다 이야 진짜 와 미쳤다 진짜 같이 영상 보니까 캐럿 분들한테 빨리 저희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저희가 마침 네 앞에 춤출 수 있는 아까 도겸 씨 처음에 뭐가 있다고 하셨죠 여기? 스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럿 분들에게 지금 살짝 스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네 퍼포먼스 팀에 준 형이랑 D8 형이 나와서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스포하면 3억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게 저희가 런닝맨에서 한번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 되고 지금 챌린지 구간이기 때문에 또 시범으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렛츠고!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됐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봐야야야 춤춰 노래해 기분이 끝내주자 렛츠고! 와 와 와 역시 우리 마이아이즈 야야야야야 여기를 좀 기억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 막내 이디노 보여줘 섹시 다이너마이트 이리 북중 이디노 보여줘 어려운 부분으로 해주세요, 어려운 부분 당신? 아 네, 거기를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음악의 신 안무가 세상에 음악의 신이 노래 다 틀려요 이건 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당신께 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또 있네요 음악의 신을 가르치는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음악의 신께 감사하다는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신께 주는 메세지 하고 음정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안무였습니다 역시 신을 가리키는 그런 포인트 안무가 있네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캐럿분들과 많은 분들께서 챌린지를 같이 해주시면 또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캐럿분들이 많이 해주셔야지 저희도 활동도 재밌고 캐럿분들도 더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챌린지 뭔가 이런 거 이렇게 또 보니까 전체 안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음악의 신 안무 배우면서 다들 어떠셨어요? 저희는 한 2준에 배워서 음악의 신 안무 자체를 저희가 이틀 안에 한 마리에서 배우고 바로 다음 날 뮤비를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뭐 어떠셨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부다페스트 안무 연습실에 갈 일이 또 언제 있겠어요 또 언제 가겠어요 부다페스트 가서 안무 연습실에서 저희가 그 포인트 안무를 배웠는데 배우면서 딱 느낌이 왔죠 저희끼리 아 이거다 재밌다 나왔다 재밌다 신난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배웠고 단기간에 외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네 약간 저는 울고 싶지 않았대 저희가 LA에서 안무도 연습실 빌려서 다 같이 연습했을 때 그래서 그때가 좀 생각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난 문득 멤버들이 정말 프로구나 느꼈어 어떤 점에서? 솔직히 연습할 때 가끔 장난도 치고 막 쉬고 싶어 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단기간에 세븐틴의 집중력이라는 게 확 느껴졌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그게 정말 아 진짜 멋있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번 안무를 풀로 이제 진행하면서 뭔가 좀 그 은근히 손오공보다 힘들었어요 맞아 근데 난 진짜 힘들어 아직도 은근히라기보다 진짜로 손오공보다 좀 힘들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좀 힘들어 이 곡이 주는 에너지가 에너지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고 그치 그치 생각보다 저희끼리만 또 같이 하고 동선 이동과 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 감정선이 좀 다르잖아요 손오공이랑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의 신에 맞는 그거를 더 써야 되니까 더 힘든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노래가 밝다고 안무가 또 쉽게 쉽게 가는 타입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캐럿들의 기대감을 한층 업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앨범을 아 좋다 슬쩍 다 같이 구경을 해볼까요? 아 좋죠 좋습니다 짜자잔 앨범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저희 AM 5시 26분 버전 야 데뷔일 데뷔일에 네 그쵸 아주 되게 이 새벽을 여는 네 되게 그런 느낌 새벽에 뭔가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준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찍잖아요 이게 또 찍으면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증강현실을 이렇게 보려 해가지고 이거 약간 위아래로 찍으면 맞아요 이게 대박이야 이렇게 사선으로 찍었을 때가 대박이야 미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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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하면 더 잘 보이네 대박이야 이렇게 진짜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거 어디서 마술 아니지? 이거 떠오르는 거 아니지 롱 와 대박 아니지 526버전이었고요 자 두 번째 버전입니다 캐럿데이입니다 2시 14분 버전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저희의 메인 이번에 그 이 꽃 있잖아요 이게 잘 보이는 저는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축제를 시작한 시간 짠 와 너무 신기해 와 이게 미쳤다 딱 축제 열심히 많이 열심히 할 때네요 딱 축제를 즐길 때 너무 이쁘지 않으시죠? 축제가 시작돼서 이제 막 막 이렇게 근데 이거 약간 진짜 우리 부다페스트에서 뮤비 날씨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딱 그때 거기였잖아 그때 느낌으로 하는 어 그때 느낌으로 자 그럼 자 마지막 세 번째 버전 마지막이 아니죠 자 컴백 날 10월 23 축제의 피날레 시간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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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도 하고 막 난리 화려하네요 우와 너무 이쁘다 보이시죠 이 사람 이야 너무 이쁘다 이번 앨범은 진짜 너무 이쁘다 어떻게 만들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 정말 앨범이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랑 그 분위기를 너무 완벽하게 넣어놓은 듯한 느낌이야 솔직히 약간 이번 앨범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이번 앨범 디자인이 컨셉과 1등 부동의 1등 나도 저희도 다 같이 앨범 커버를 봤을 때부터 만장일치로 좋다고 한 네 맞아 앨범 중에 있었어 제가 이번에 좀 되게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아 이게 기술과 과학이구나 진짜 그것도 느꼈어요 저거 앨범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여 어 그럼 안을 볼까요? 그래서 그 방법 하나씩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텐데 아 그리고 저거 이거 그렇게 찍으면은 그것도 준대요 뭐예요? 미공개 단체 사진도 준대요 아 진짜요? 그렇대요 대박 어떻게 보내드리는 거야? 그걸 저도 잘 몰라요 찍고 있으면 연락이 오나 저걸로 스캔을 하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네 기억했다 저희가 캐럿 버전을 지금 아직 못 봤잖아요 캐럿 버전부터 저희가 하나씩 봐 볼게요 좋습니다 자 캐럿 버전을 보자면 아 진짜 예쁘다 아이고 너무 예뻐 있을까요? 저희가 총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캐럿 버전 또 반응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캐럿들 좋아합니까? 캐럿 분들이 또 캐럿 반을 되게 좋아하는데 세븐 컨셉을 또 되게 좋아했어요 캐럿 반 느낌의 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오 이런 게 있네 오 예뻐 나 철광씨가 예뻐 포카를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다가 이제 몸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이야 정이 됐어요 너무 귀엽다 저걸 이제 랜덤으로 케이스까지 이렇게 주시는구나 쿱스 형이 나왔네요 쿱스 형이 네 쿱스 형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포카에서는 여기서는 정안이 형 호시 형 그리고 또 민규 형 봐봐 나 보면 버논이 형 다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와요 이게 우비 컨셉인데 이게 진짜 캐럿 분들이 딱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컨셉이지 않습니까? 촬영할 때도 되게 재밌었잖아 우비 촬영하는데 약간 야 드라블 끼야 하는데 나뭇잎 같은 거 우산 이렇게 들고 큰 거 엄청 큰 거 맞아 맞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이렇게 캐럿 반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 미로가 있다 얘 이거 되게 재밌다 굉장히 재밌는 득짝부터 재밌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시면 여기에 앨범이 깨야 재미있어 잘 만들었네 사진들도 여기 이렇게 쭈르륵 있고요 진짜 이제 앨범 아무나 못 내겠다 포카도 있고 포카도 있고 하나하나가 이제 작품이지 이런 식으로 작품이야 진짜 저게 다 애정이고 진짜 갖고 싶어 나도 저거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작품이다 작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번 앨범 대박이다 진짜 앨범 대박 잘 나왔습니다 대박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앨범 안에 이 팔찌가 있습니다 저희 페스티벌에 함께 오신 캐럿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저희도 지금 차고 있죠 저희도 다 지금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캐럿들도 이거를 꼭 같이 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기존의 세븐틴 앨범 구성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양한 게 많죠 캐럿 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피지컬 앨범 그리고 세븐틴 미니 11쯤의 앨범 세븐틴 세븐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자 여러분 저희가 또 페스티벌인 만큼 또 기념으로 또 포토조인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너무 좋아요 팀을 나눠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아 좋아요 저희도 텐션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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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십니까 제가 약간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감동받았어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자 풍선 다트 게임으로 세 팀을 나눠서 앨범명을 활용해서 팀5, 팀2, 팀10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포토조림 사진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5 더하기 2 더하기 10은 17이니까 우와 또 그렇게 되네요 네 팀5, 팀2, 팀10 이게 앨범 버전으로 세 개 이렇게 나눈 팀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5시 2시예요 자 그래서 저희 MC들은 저희 둘이서 따로 또 포토존에서 촬영을 하고 좋습니다 그럼 팀5 호시 형부터 한번 다트판에서 렛츠고 해볼까요 네 한번 던져볼까요 렛츠고 해볼까요 네 렛츠고 해볼까요 저 안에 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호시 형이 뽑을 수 있는 멤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멤버가 들어가 있대요 아 멤버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거로 자 다트를 아 호시 형만 던지면 되는 거네 아 던질 수 있는 줄 알았어 한 세 개 던지면 되나요? 네 세 명 뽑으시면 됩니다 어 저기 X자에서 던지면 됩니다 본인 포함이니까 두 명만 고르면 되네요 아 두 명만 고르면 되겠다 아 강력하게 터져볼까요? 아 강력하게 터져볼까요? 이야 잘발합니다 안 터지네요 예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터졌어 터졌어 어 영화가 이게 뭐지? 승관! 승관! 아니 이게 어렵게 돼 있어 나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읽을 줄 아는데 약간 어렵게 돼 있어 알지? 어 약간 암호처럼 되어 있긴 해서 승관 당황할 수 있단 말이지? 저 글씨체는 세븐틴 스트리트 때부터 계속 써봤던 글씨체입니다 터졌어 호시 끝 아 호시가 한 명 더 뽑아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정한! 잘 익네요 호시 형의 최애 조합이네 승관 정한 아 지금 한 번 더 달라 다음 사람이 하는 걸로 하고 그럼 팀5의 멤버는 호시 승관 정한으로 네 좋고요 자 이번에 팀2 우지씨가 멤버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못 일어나 의자가 다소 너무 편해가지고 일어나기가 힘드네요 뽑아봅시다 갈게요 네 이야 너무 와 오케이 뽑았습니다 하나 더 우지 우지 흥칫뽕이야 아 팀원 한 명 저거 은근히 힘들어 은근히 이게 안 터지네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로 뽑은 멤버는 호시 호시입니다 한 번 더 뽑아야겠네 한 번 더 뽑아봅시다 호시가 한 번 더 가서 찍죠 우지는 절 잘 뽑네요 그러니까 진짜 잘 뽑는다 저요 당신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에이 아 그냥 빵빵 서투리던구만 그냥 진우 괜찮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민규 민규 왕 아 민규 조쉬 조쉬 그럼 팀2 멤버는 우지, 민규, 조쉬 이렇게 세 명이네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남는 친구들이랑 할게요 민규, 지수 네, 저희가 그럼 이제 팀도 정해졌고 저희가 포토타임을 위해서 잠깐 세팅하는 시간을 또 가져봐야겠죠 좋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좀 이따 만나요 안녕 네, 저희가 포토 포토존 세팅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팀을 다 뽑았잖아요 그렇죠 먼저 팀5 멤버들부터 네 사진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팀5 팀5 호시 승반 정한 씨 네 팀5 이제 아침 5시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5를 한 번 할까요? 좋아요 5 2개 두시면 10이에요 호시 형 거기서 손가락만 살짝 구부리면 15 보랑해 네, 됐습니다 아우, 찰칵 소리까지 네, 그리고 또 자유 포즈 하나 더 해볼까요? 약간 기... 기... 언론, 언론사들이 자유 포즈도 하나 자유 포즈? 각자만의 네, 각자만의 포즈로 찍어주시고 보랑해 아우, 잘 나오네요 아우, 너무 이뻐요 아우, 찰칵 예쁘다, 잘 나온다 갈차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세 장밖에 안 찍어주셨어요 자, 다수요 근데 그가 이제 또 많이 찍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래서 다음은 팀2 멤버들이 나와주세요 자, 다음은 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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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2, 렛츠고 팀2, 렛츠고 오, 2시 2시 표혁 뿌잇뿌잉 이야, 2시 아, V를 하셨어 멋있다, 멋있다 아우, 이쁘다 좋습니다 2장 찍었어 3장 자, 그리고 자유 포즈도 하나 더 할까요? 4장 자유 포즈도 뭐 할까요? 아, 각자 좋다, 좋다 각자만 신을 또 음악의 신을 또 가리키네요 음악의 신 음악의 신 잘 어울리네요 좋다 이야 너무 쉽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7장은 지금 네, 7장 7장 너무너무 좋고요 팀10 자, 다음 마지막 팀10 멤버들 나와주세요 팀10 팀10 오, 10시입니다 네, 오후 10시 우리 준이 우리 준이 준이 행복! 우리 여기 여기 참고하다가 10시 네, 조금만 화사하게 갑시다 하하하하 아우,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진짜 약간 기자간담회 신곡 같은 느낌이 디엘 씨도 총 5개로 2개 다 해줘 같이 5개 해줘 네, 굿 네, 굿 아, 이게 10인가요? 이게 10이야 아, 중국에서 10? 오오 신기한 걸 알려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유 포즈 하나 자유 포즈 자유 포즈 뭐 할까? 와 이야, 좋다 준이 이야 준이가 분위기 베이커네 아, 좋습니다 생, 밝은 우리 염키 염키인 거다 박자는 다 틀렸잖아 어, 하트도 하트도 같이 만들고 팔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MC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저희도 한번 찍으셔야죠 MC도 한번 찍어야죠 MC분들이 또 찍어주시면 겸 디 겸 디 네 남다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MC 겸 디 이야 겸 디 겸 디 겸 디 겸 디 어, 뭔가를 들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헤드폰을 귀여워 영원히 생각해요 와 와 야, 엉덩이 뭐야? 준호 씨 조금 더 아이고 음 음 뭔가 힌트인가요?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어떻게 할까? 머리 위에 들으면 돼 어떻게 할까? 응용하시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어 죽었나요? 아, 식기가 살짝 올랐네? 이런 느낌인가요? 이야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또 포토존까지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포토존까지 잘 즐겨봤는데요 네, 네, 네 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죠, 마지막 순서에는? 네, 마지막 순서는 네, 마지막 순서는 저희가 다음에 바로 나오니까요 네, 네 그래도 아직 가지 마시고 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셔서 조금만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잠깐만 기다려 네, 이제 감상 네, 한줄평 이번 앨범에 한줄평을 쓰시면 됩니다 아, 이번 앨범? 네, 한줄평 네, 한줄평 이런 게 어려워요 아, 이런 것도 어려워 이런 게 은근히 어려워 뭐하지? 함축시켜서 해야 되잖아 한 마디를 표현하는 거지 이번 앨범에 한 마디? 한줄평 한 마디 감상평 뭐 뭐라고 쓰지? 이런 어려운 질문을 너무 어려워 이런 게 진짜 어려워 아니, 편하게 쓰시면 돼 맞긴 해요 떠오르는 거 있는데 괜히 재미없을 거 같고 아니, 재미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감상이니까 떠오르는 것도 없어 특별하고 싶어 뭐 해야 되지? 음악의 신 5초 안에 작성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니 칠판에 한줄평을 작성을 해봤으니까 했잖아요 네 캐럿 분들에게 한 명씩 한 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도 오늘 원우 씨부터 네 진행을 해볼까요? 원우 씨부터 저는 축제 하루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가 약간 축제 옛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걸 잘 묘사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저는요 한줄평? 어떻게든 잘해줘 그치 보이시나요? 오, 슈아는 거의 그거 있는데 그거? 행복은 바로 지금이야 어? 어? 약간의 스포가 좀 있는 행복은 바로 지금 아, 나왔나? 어 아 근데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거니까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괜히 당황했어 안 했어 내가 행복은 바로 지금이야 지금 지금 살짝 당황해가지고 행운 바로 지금이야 아, 좋습니다 오케이 혹시, 아 뭐야? 슈아 씨 조금 시간을 드려요? 아, 그냥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아, 재밌는데요? 네 자, 이번엔 또 사행시로 했습니다 하나, 셋, 셋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음 음악의 신 앨범 너무 하나, 둘, 셋 악 아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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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의 이번에 잘해보자 하나, 하나, 둘, 셋 신 신 신난다 역시 사행시는 의 번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의 번에 잘해보자 네, 의 번에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번호 씨 네 저는 세븐틴 캐럿의 환상적인 페스티벌 오 판타스틱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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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가 나는 아무도 안 주고 집에 숨겨둬야지 네? 네 그만큼 사랑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아낀다는 거죠 아무도 안 주고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무도 안 주고 뭐라고요? 네 뭔 말이야? 아무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주고 집에 숨겨두고 싶다고요 그만큼 아낀다고 그만큼 소장을 하고 싶은 앨범이다 아, 여기 위에 샷아웃 투 음악의 신도 적어놨네요 너무 재밌다 압수! 신나게 잘했어 아니, 앨범에 대해서 한 줄 평인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아,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나쁜 거야 아, 주변 나이스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자, 다음 캐럿들의 축제, 한이해 예 한이해 네 저인가요? 네 저는 캐럿이라고 썼습니다 캐럿들을 위한 앨범이니까 두 숫자로? 예 저는 리먼티콘으로 했어요 세븐틴, 무한한 사랑 캐럿들한테 이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우리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을 때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아요? 빌드업 쌓는 거 보니까 빌드업 준비했네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빌드업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앨범도 누군가에게는 우리 캐럿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진짜 이 가을 냄새와 이런 게 다 추억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이번에도 좋은 추억 만들자, 허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네요 빌드업 좋았네 이게 분위기 적어놓고 이게 너무 무난하니까 앞에 빌드업으로 어떻게든 이 설계를 하기 전 멘트가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승권이랑 똑같은 거였어 오 승권 같은 건데 조금 달라 그럼 같이 할래요? 네네 아니 아니 조금 달라 아 조금 달라 행복은 바로 우리 함께 있는 거다 하하하하하하 오 역시 역필 아 역필 약간의 한 번 더 내가 주셨네 우리 함께 있는 거다 영필 너무 좋다 형 행복은 바로 우리 함께 있는 거다 우리 함께 있는 거다 영필은 달라요 우리 함께 있는 거다 좋네 아 영필 말고 영필 저희도 한번 썼으니까 디노슈도 한번 디노슈도 한번 저는 그냥 깔끔하게 썼습니다 눈 감아봐 2023년 캐럿들과 세븐틴의 행복을 담은 앨범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들었다면 눈 감아봐 아 좋다 감상하면서 근데 이거 제가 몇 년도에 한 줄 아세요 이거? 몇 년도였어요? 19년도 캐럿 캐럿랜드 때 4년 내내 이거를 시켜요 진짜로 캐럿랜드 때 이거를 캐럿을 유혹하는 한마디였어요 이거 뭐야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도겸 네 라임 맞추고 싶어 도겸이 건 진짜 기대된다 아주 재밌진 않아요 근데 좀 긴이다 아 길어요? 톤으로 톤으로? 아 톤으로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자 우리는 신나게 행복하게 이번 활동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해 노래 한 소중 불러주신 것 같은데 도와 아 너무 좋았다 시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도와해 저는 약간 좀 긴게 말하고 싶었어요 아 예금이는 좋아요 좋아요 리빙 레전드예요 진짜 최고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싹 아 좋네요 저희가 이렇게 한주평도 한 번씩 들어보고 앨범 소개도 하고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냈잖아요 맞죠 이제 저희가 아쉽지만 인사를 드릴 네? 벌써요? 진짜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뮤비가 곧 나와요 아 그렇네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신곡을 빨리 보여드리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한 명씩 이번 활동 가거나 하고 싶은 말 짧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스피디하게 갈게요 네 자 이번 반대로 준 씨부터 네 아 시작하자마자?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음악의 신 이제 활동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좋은 페스틱을 함께 즐겨서 행복은 바로 우리 함께 있는 거다 아 좋다 좋아요 아 명언이다 명언이야 네 이건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거다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점으로 또 좋은 추억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일본어로도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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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활동도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캐러들도 다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활동도 보면서 또 추운 겨울 되기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국어로 한마디 네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너무 진심으로 준비하고 저희 이번연기회에 함께 즐기고 즐거운 시간만 함께 즐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님은 네 캐러드를 위해서 열심히 이번 활동도 할테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저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는 번호님 거고요 네 응원 많이 주세요 와인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이번 앨범도 다치지 않고 잘 파이팅해서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형님 파이팅! 우리 페스티벌 즐거웠어요? 아니 그거 범오는 것도 굳이 범오는 거 많네 아니 민규 형 해줘요 그래 민규 형 외국에서 제일 시작! 우리 앨범에 대해서 너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땡큐 파이팅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트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페스티벌의 앨범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하려던 말이었는데 못했던 게 있는데 아 나 말 왜 이렇게 못하냐? 아까 전에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이번 앨범의 대주제가 페스티벌이잖아요 페스티벌이죠 뭔가 그 이렇게 뭐 디자인도 그렇고 그 수록곡들도 뭐 헤드라이너 음악의 신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뭐랄까 일관성이 있는 게 컨셉에 충실한 게 되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더더욱 활동이 기대되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기대됩니다 음악의 신도 너무 저희도 많이 재밌어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다 같이 세븐틴 캐럿의 페스티벌처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앨범은 곧 출연합니다 세븐틴 테벤 세븐틴 테벤 스트림 God of Music 뮤직비디오 음악에 다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Thank you so much Our 11th mini album 17 Heaven is coming out really soon And so hope you guys enjoy Thank you Hope you guys enjoy 꿈꾸는 라디오 같은 느낌 많이 피곤한가 봐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안 피곤한데? 라디오 듣고 아니요 컴백했습니다 이제 멤버들과 또 활기차게 캐럿들과 재미있게 활동할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요 쿱스 형과 또 무대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쿱스 형 오고까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저희가 잘 메꿔서 멋있는 무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맘껏 앨범 감상하시면 됩니다 Keep up, listen 좋은 앨범 네 캐럿들도 멤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자 파이팅 파이팅 뭐 새해 덕담 같은 압박 같은 느낌 디노 답반도 해주세요 네 저희도 말씀을 좀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진짜 이번 앨범이 너무 뜻깊은 게 오랜만에 이제 멤버들끼리 다 같이 무대 위에서 좀 활동하면서 신나게 무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일 설레는 건 사실이고 캐럿분들과 활동하면서 같이 많이 웃고 또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쿱스 형이 같이 못해서 너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만 이제 활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도 음악의 신을 할 때 다 같이 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네 음악의 신 파이팅 도겸이 파이팅 잘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아 도겸아 체력 다 썼어요 아 방전됐다 3전 다 떨어졌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늘 또 이렇게 MC를 했는데 정말 신나게 이번 앨범을 정말 앨범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싶고 즐겁게 하는 게 또 제 목표이기 때문에 너만 있으면 돼 고마워요 네 멤버들과 함께 우리 캐럿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이번 앨범으로 또 많은 분들께 좋은 기운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겸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그런 도겸이야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캐럿분들이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좀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이던의 세븐틴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잘 들어요 뮤직비디오에서 봐요 들어왔다 올라왔다 지금 Yeah led to rap drop here Let's rap drop here Let's rap it up here 좋아 좋아 Festival Let's go Back to back We have TV 한국 reverse dev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